이건 뭐 진짜 싫어 야 우우 비디오 눈에 보여 지금 내 맘은 파이어 조금만 기다리면 포만하게 될걸 이 안에 멋지고 놀라운 달 심어졌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Oh baby 난 너를 모른다 그런 말지 삶할 필요 없는 사인 아직 꿈이 낮으면 안 될걸 알지 봄의 나라에 사는 그 소년은 아름 나라에 멋진 소년을 보았죠 겨울 아래에 예쁜 그녀 곁에서 늘 웃고 있는 그 모습을 아름다운 맘을 억지로 숨기고 아름다운 그를 위해 기도를 했대요 서로의 맘이 변하지 않기를 힘들어 매일 빌었대요 마치 나처럼 또 시작이야 우리가 함께 할 시간 이제 더 보여줄게 받은 사람보다 더 충분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